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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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거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를 해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멈추려면 지수가 일단 반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어서 지수가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일단 반등을 해야 공매도 반대매비도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쇼크보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기사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지수의 바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다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 환경적으로 다시 한 번 7월이나 다시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한다면 한미 금리차가 역전되는 선상도 나타날 거고요. 환율도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서 외국인들이 돌아올 그 틈이 있나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대외적인 여건은 외국인 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수고 비탈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죠. 지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1.5에서 1.75%, 한국은 1.75%, 사실상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상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50BP 인상을 연속 두 번으로 할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리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0BP를 올릴 수도 있기는 한데 미국처럼 50BP 연속 인상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국내적인 경제 여건도 감안을 하고 부동산 시장도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준금리는 역전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 화폐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화폐로 투자되는 모든 자산의 가치도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한국의 투자자산보다 미국의 투자자산 가치가 더 높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관으로 연결될 수 있죠. 물론 과거 사례를 보면 기준금리가 역전된 적이 한 세 번 정도 있었을 때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쨌든 과거의 사례고 기준금리 역전은 외국인 자금 이탈 요인인 것은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계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좀 멈추려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서우프라임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십몇 년 만에 거의 최고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이 더 뚫고 1,350원, 1,400원 이렇게까지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도 그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 외국인 수급 이탈도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보시면 13년 내 이미 최저치예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이 30%. 평년에 이제 30%에서 40% 레인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30%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팔 만큼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추가 자금 이탈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 급등도 어느 정도 왔고 외국인 수급 이탈도 어느 정도 왔다. 다만 여기서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조금 주의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팔 만큼은 이제 판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시장을 한번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던 업종들이 통신이나 음식료 쪽 경기 방어주들이 어쨌거나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이제는 좀 새로운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통신주나 음식료주는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최근에는 방어주의 역할이 약간 옅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통신주와 음식료주가 선방을 한 것은 각 섹터별로 모멘텀이 괜찮았기 때문이지 방어주였기 때문에 이제 괜찮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주 같은 경우에는 방어주의 역할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신주는 지금 성향주의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의 색깔은 약간 흔들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개별 이슈는 좋죠. 통신주는 방어주와 성장주의 매력을 동시에 보유하게 됐습니다. 5G가 보급되면서 ARPU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즘은 통신사에서도 신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콘텐츠라든지 메타버스, 블록체인,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각되면서 현재 시장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을 판매가로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지금 곡물가격 인상이 음식료주에는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판매가격 인상으로 어쨌든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방어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내수주에 한정돼 있었던 게 음식료주라면 최근에 수출비중 늘어나고 있죠. 농심 같은 경우 수출비중이 33%, 삼양식품은 50%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음식료주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통신주와 음식료주는 말씀드렸던 이런 매력으로 인해서 시장을 상위하는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방어즈적인 성격으로 보기에는 사업 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쫓아가시면서 뉴스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종목 선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점 하나로 꼽아보자면 2차전지 관련주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조정을 받은 이후로 2차전지 쪽이 외국인들이랑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원래는 또 소재만 좋다가 셀 메이커까지도 같이 좋아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은 또 지금 투자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이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에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섹터가 뭐냐 그게 2차전지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50%대 고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한 60%대 정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죠. 그리고 친환경 정책 그리고 정부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전기차가 상용화에 대한 시대를 작년부터 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부분이었는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매년 15에서 20% 정도 배터리 원가 절감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 지원금만 조금 있으면 휘발유차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중화로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반기에는 차량 반도체 공급 차질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전기차도 지금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차량 반도체 부족 문제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 부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공급 측면에 막힌 맥은 좀 뚫린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강력하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수금 유입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겠죠. 2차 현지 소재주 2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전연동기 대비해서 124% 그리고 LNF는 1120%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쪽이 어디냐라고 꼽아본다라면 이제 이쪽 섹터가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실적까지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최근에 조금 떠오르고 있는 게 또 방산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쟁 이슈 터지면서 이런 국방비가 늘어가고 있는 국가마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새로운 성장조로 방산주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과거에 방산주는 원래 북한과 연동돼서만 움직였거든요. 북한이 도발하거나 핵실험하거나 이때만 반짝 움직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죽고 단타만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펀더멘털이 바뀌었죠. 이유는 러시아 우쿠라 사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21세기에도 전쟁이 날 수 있구나라는 리스크가 좀 커졌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이제 일본이나 유럽 국가 같은 경우 GDP의 1% 정도만을 국방비로 썼는데 이런 부분들을 2%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 방산 부분 수출은 100억 달러를 상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월 4조 원대에 청궁 지대공 미사일 수출 계약이 있었고 2월 달에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있었어요. 글로벌 무기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고 한국 업체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리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차 발사가 성공하고 궤도 안착까지 되게 된다면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겠죠. 보통 방산주는 우주항공 기술과 같이 연관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방산주의 성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죠. 대표적으로 항공항공 우주 같은 경우 앞으로도 고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유주도 한번 전략 점검을 해볼게요.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 지금 유가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실적이 좋은 거는 믿을 수 있는 거니까 끌고 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국제유가가 최근에 흔들렸는데 단기적인 요인 때문에 흔들렸지 추세적인 우사양 추세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높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투자 매력이 있죠. 재고 차익과 정제 마진 여전히 경고합니다. 정제에서 판매하는 시차가 3개월에서 5개월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3개월, 5개월 전보다 높으면 재고 차익을 보정, 여전히 차익을 보는 수준이고요. 정제 마진 같은 경우 평년 6달러인데 지금 배럴당 20달러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평년의 3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정유주, SK이노베이션, GS, SOIL 이런 종목분들 있죠.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지만 조정을 보일 때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실적 발표 있을 때까지 길게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적 발표 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었고요. 최근에 포트폴리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 방법론도 좀 궁금해. 어떤 걸 덜고 어떤 것도 추가를 해보고 어떻게 해보여? 첫 번째로는 실적이겠죠. 반드시 2분기 실적 혹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괜찮고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매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압축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규모입니다. 지금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대형주부터 들어올 것으로 보이니까 중소형주와 대형주 중에서는 또 중소형주는 반대매매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대형주 위주로 조금 더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섹터로는 앞서 말씀드린 음식류 섹터 그리고 리오프닝주가 실적 컨센서스가 좋기 때문에 이런 섹터 위주로 압축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장 약세름 속에서 업종별로 한번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델리 맵의 우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